안녕 남집사 남집사 빈시밀라이 러마 아리로힘 뼈쫓야맛 크림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도독 이 표고버지 마요네즈 달콤하고 맛있어 요즘 사과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료가 너무 좋네요 치즈스틱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오늘의 초콜릿은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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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어요 쫄깃쫄깃 치즈 마늘 볶아줘 팽이버섯 이건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시원하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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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까요? 닭다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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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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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고춧가루 오징어와 매콤해요 마요네즈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입안에서 맛있네요 초콜릿 콜라 계란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